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사랑의 고백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주시면 정말 기쁘겠는데 한번 해보실래요? 쑥스럽더라도 한번 쳐다보시면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 가운데 그 중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아름다운 신부로 준비시키시고 순결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서기에 아주 흠이 없도록 주름과 흠과 티가 없도록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에게 이렇게 넘기시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결혼하여 영원토록 그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친밀한 교제 가운데 친밀한 관계 가운데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라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말씀과 또한 연결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우셨음을 그리고 그렇게 창조하셨음을 우리가 오늘 나눌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렇게 우리를 그리스도의 교회로 세우신 이유는 그렇게 만드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훈련받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이 땅 가운데서 함께 누리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런 목적들 영원한 목적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역하며 함께 그 일들을 해나가기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는 것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우리가 조금 다른 각도로 볼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것은 주님과의 그런 교제 가운데 주님과 함께 왕로로 타는 왕과 왕비로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초점을 두고 있지만 몸된 그리스도의 교회가 된다는 것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와 함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일해나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영원한 eternal purpose 영원한 목적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회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 바로 그 이유에서였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 줄 여러분들 아십니까? 사전적인 의미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모여있는 이 건물이 아니에요 겉으로 모이는 그런 모양새가 아니에요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보혈의 피로서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와 너 너와 나 이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하는 일들이 있죠 무슨 일을 합니까?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어요 예배, 전도, 선교, 사역, 봉사, 나눔, 섬김 많은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종합해서 정말 교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이렇게 짤막하게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그런 영원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력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굳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내가 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실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교회를 세우실 것이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개인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이 태동, 교회의 태동을 허락하시고 이 땅 가운데 잉태되도록 한 아주 귀중한 생명체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력의 능력으로 마리아를 덮어 그 가운데 잉태되어지고 이 땅 가운데 탄생되어졌던 것처럼 교회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잉태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이 땅 가운데 나오게 하는 마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케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또한 이 교회를 탄생케 하셨다는 왜 그렇게 이 교회가 중요한 겁니까?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까? 우리가 오늘 그것을 좀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8절까지 우리 함께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덕하시겠습니다 한 절 한 시에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리포 가이사리아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보기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루느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기적들을 해나고 다녔셨습니다 바로 이 전에는 예수님께서 떡 일곱 개와 생선 두 마리로 칠천명을 먹으셨어요 아니 사천명을 먹으셨어요 그로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다른 곳으로 외진 곳으로 나오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런 외진 곳으로 나오기 전에 그 제자들을 파송하셨어요 그나서 그들이 돌아오자 누르신 첫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나를 누구라 하던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번갈아 가면서 대답하며 어떤 이는 엘리아라고 어떤 이는 죽었던 침내완이 다시 살아났던 것입니다 어떤 이는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많은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또 묻으시죠 그 사람들은 너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때 베드로가 베드로 혼자만 그 대답을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그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이야기하고 토론을 한 후에 나온 결론인지는 모르겠지만 베드로가 사도들의 열두 제자들의 대표적인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베드리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대답에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신 것은 내 혈육이나 너의 지식이나 지혜가 아니라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나의 그 정체성을 알게 하십니다 라고 칭찬하십니다 그러나서 누굴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라는 말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바위 반석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내기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칭이 하늘아버지께서 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안하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너희들 위에 너희들의 그 믿음 가운데 너희들의 그 고백 가운데 너희들의 그 중생의 고백 가운데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내 것이라고 하셨어요 나의 것 우리 교회가 주님의 신부인과 동시에 주님의 동행자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 속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주님께 속해 있는 사람 우리 교회는 주님께 속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또 놀라운 말씀을 하셔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뭡니까? 지옥의 권세입니다 지옥의 능력입니다 다시 말하면 원문을 살펴보게 되면 그 gate of the heart 그 gate of the hell 그 지옥의 물이 너희들을 감당치 못할 것이다 이 교회를 감당치 못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의 역할을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알금 악한 원수마귀와 그리고 세상의 것들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서 안전한 벽을 둘러시고 우리를 이렇게 모아두신 거예요 주님의 날개 아래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모으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안아두신 거예요 그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교회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선포하고 훈련받고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거꾸로 됩니다 너희들이 내가 나의 핏값으로 산 교회이기 때문에 나의 생명을 주고 산 교회이기 때문에 이미 원수마귀는 이 세상은 너희들을 두려워하고 있다 마치 우리가 여우수와 그의 극한 군대 이스라엘 군대가 그 여리고성으로 전진해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현상하시면 돼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해 왔어요 우리가 큰 철옥성을 만들고 하나님의 품 안에 그냥 갇혀있는 것 보호받고 있는 그런 모습 하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바로 그 원수들이 떨고 있는 그리고 그들이 나오지도 않고 밖으로 출입도 하지 않냐는 그런 곳에 숨어있는 곳을 우리가 전진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우수와스를 살펴보게 되면 그 여리고성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 성의 백성들이 그 성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게 두려워하여 아무도 그 성 안으로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그 성 밖으로 나오지도 않냐 한마디로 그들은 바짝 쫄아있는 겁니다 무엇에 의해서 하나님의 국한, 극한, 군대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그들은 떨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가 대신 떨죠 저 귀신이 저 마귀가 나를 어떻게 하면 어떡할까 떱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그저 기도하면 주님 나를 보호해주세요 저 악한 것들이 나를 공격하지 못하러 막아주세요 하지만 이거는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극한, 군대가 되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것들이 우리 교회의 생성이 탄생이 어떤 과정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그 빚값으로 지불하신 하나님의 것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을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침범하는 것을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듯이 여러분들 일어나십시오 세상 밖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이 밟는 그 땅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사람마다 여러분들이 침범하는 그 영역마다 그곳에 이미 우리들의 것을 훔쳐서 마치 기생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악한 원수막이들이 이미 두려워 떨고 있음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곳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곳 가운데 들어갈 때 그들은 물러가게 되어 있고 두려워 떨게 되어 있으며 소리 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움직이세요 평안이 없는 곳에 가면 그리스도의 평안이 선포되죠 두려움이 있는 곳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게 되면 그곳에는 태평이 임하게 됩니다 슬픔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인들이 가게 되면 그곳 가운데는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신 온라운 특권이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우리 교회를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시켰기 때문에 이 세상의 다른 것으로는 이 교회를 이 땅 가운데 태동하지 못하도록 태동하지 못하는 것으로 주님께서 여기셨어요 그래서 가장 귀한 것을 내놓으신 거예요 당신의 생명 그리고 내가 너를 샀다 나의 목숨으로 나의 핏값으로 내가 너희들을 샀다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히브리스 9장 22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 피로 말미암 자고는 아무것도 온전하게 될 것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당신의 피로써 온전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에 속한 교회의 한 일부분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온전치 못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온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온전하게 된 그 다른 어떤 것으로는 만들 수도 없고 세울 수도 없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믿으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씻김받고 이미 무장된 상태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두려움이 없습니다 담대해요 영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는 지체들 두려워해요 무서워해요 세상에 공격을 받고 있는 지체들 무서워해요 두려워해요 영적인 것이지만 이런 말씀들이 선포되었지만 귀를 막는 지체들이 있어요 안 들어요 스스로 셧다운 해버려요 그것은 다른 말로 뭐냐면 내가 주님의 통치보다는 하나님의 다스림보다는 그 보혈의 공로보다는 악한 것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안목적 동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엄청난 축복과 권세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엄청난 존재들이 돼요 하지만 그 반대로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정말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하나님의 정말 좋은 적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정말 좋은 원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내가 주님께 속해 있지 않으면 내가 주님의 좋은 군사가 되지 않으면 주님의 좋은 동역자가 되지 않는다면 나는 그와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좋은 반역자요 좋은 원수가 된다는 겁니다 아주 하나님을 대적하여 아주 훌륭하게 싸울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똑같은 축복을 해주셨거든요 그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성품과 모양을 따라서 창조되음, 지음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걸 몰라요 내가 주님을 따르지 않겠어요 이런 곳에는 제가 순종시 못하겠어요 이것이 그냥 단순한 불편한 그런 것들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원수막의 영향과 아래 노임을 받는 그리고 그 영향 가운데서 하나님과 아주 훌륭하게 대적하고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극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극한 군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 나는 그냥 이렇게 믿다가 그냥 갈래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갈래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아주 훌륭하게 살 것입니다 그 와중에 엄중한 심판이 생깁니다 교회는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당신의 핏값으로서 사셔서 당신의 권세로 무장시키시고 성령 하나님을 함께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서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정체성을 깨달아 다시금 주님을 위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극한 군대가 아닌 하나님을 위한 극한 군대로 설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세우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한 모든 것을 진두지휘에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세요 우리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 함께 연결되어져서 주님과 함께하는 공동체 한몫 함께 움직이고 함께 생각하고 함께 고민하며 함께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우리 논술서 12장 4절부터 14절 그리고 에베스 4장 11절부터 17절에는 이런 교회의 역할들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의 역할은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그 거룩한 영원한 그 계획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이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훈련받게 하시고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는데 행할 수 있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훈련시키시고 세우는 그러한 공이에요 그러한 장소에요 그러한 유기체예요 그러한 생명체예요 그리고 이 교회에 속한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독특한 은사들과 선물들로 무장되어지고 그것들을 개발해나가 그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포텐셜 하나님의 사람들 다시금 데리고 그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해나가는 그런 거룩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남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아무런 탤런트가 없어요 은사가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그것에서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런 생각들은 다 거짓말입니다 믿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제가 얘기했듯이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은사들과 무기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아직 내가 잘 모르겠는데요 나는 없어요 하는 지체들은 그것을 아직 인식하고 있지 못할 뿐이에요 그것들을 개발해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을 개발하고 훈련시키고 더욱 날카롭게 만드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서로서로에게 책임을 지어줄 수 있는 곳 서로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곳 서로를 세울 수 있는 곳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옆 사람에게 지체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선포하면 이 땅이 움직일 뿐만 아니라 하늘이 움직여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그 축복이 쏟아져 버리거든요 우리가 예배할 때 그저 우리가 예배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늘에서 함께 예배가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파송하셔서 우리가 춤출 때 함께 춤추게 하시고 우리가 찬양할 때 함께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랑 그런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그런 천국의 모여 우리가 장차 누릴 것들을 미리 조금씩 조금씩 맛보게 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면 우리가 모두 모여서 하나님께 손 들고 찬양 이것만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교회는 천국에 모여서 천국에 가면 우리가 각자 하나님을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인사들을 가지고 그런 축복들을 가지고 각자 맡은 역할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소망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미리 훈련하세요 내가 장차 앞으로 영원토록 해야 할 그 일을 지금 이곳에서 잠시 맛본다는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더욱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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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그 무기를 가지고 그 은사를 가지고 그 선물을 가지고 그 탤런트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함께 왕무급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교회 와서 훈련도 받지 않아요 그냥 왔다 예배만 드리고 이렇게 가는 식문들 정신 찾으세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 가운데서 그런 훈련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천국에 가서 그런 훈련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신 찾으세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왕로를 타는 그 훈련을 시켜주지 않아요 그리스도에 몸 된 교회만이 그것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태어나서 교회 나오고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서 단 한 번도 훈련을 받지 못했다면 여러분들 이 시간 눈을 감고 여러분들 가슴을 찢고 여러분들 심장을 찢어 하나님께는 얘기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허락하셨던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거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훈련 프로그램 참여하세요 훈련 받으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그리스도에 몸 된 교회를 더 잘 섬길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능률적으로 능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로를 탈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로를 탈 수 있겠습니까 그 대답이 바로 교회 공동체에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로를 탈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부르세요 요새 이정에 보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때 그 요엘의 군대 그 군대를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만일 준비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칼은 주셨는데 그 칼 한 번 뽑아보지 못했 그 칼을 한 번 갈아보지도 못했다면 앞으로 전진이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호령이 났을 때 우리가 칼조차 뽑지 못했 칼이 녹수로 뽑지 못할 상태까지 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가 싸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훈련받지 못했다면 예수님께서 이쪽으로 전진 이쪽으로 전진 저쪽으로 전진 했을 때 그 훈련받은 사람들과 어떻게 같이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훈련받지 않으면 못 따라갑니다 같이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결심하세요 적어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지체라면 그 고백 가운데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훈련을 내가 받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하나님께서 우리 일을 창조하신 그 여섯 가지 목적 앞으로 두 가지가 더 남았는데요 그 목적에 맞추어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훈련받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 없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훈련을 받지 않으면 영적으로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영적으로 깊은 잠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없어요 감동도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헷갈리기만 해요 그리고 진리가 아닌 것들을 들어도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고 받아들여요 분별력도 떨어져요 어떤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어떤 것이 세상으로부터 왔는지 어떤 것이 악한 영으로부터 왔는지 분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가하다 그러다 큰일 나는 거예요 주님께 구하세요 성령 하나님 훈련시켜주세요 좀 빡세게 훈련시켜주세요 내가 지금의 이 모습 이대로는 주님의 그러한 명령들과 훈련들을 행할 수 없음을 내가 주님 일으켜주세요 여러분들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대답 안 하면 하늘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강권적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래요 주님 정말 부러지지 않는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인간이 있다면 주님 주님께서 정말 마음에는 안타깝지만 부러뜨려주세요 그러고 싶어요 아주 요나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거부해서 밑으로 내려가고 너희 왜 속으로 올라가라고 했는데 욕바로 내려가고 배 밑으로 내려가고 깊은 잠가운데 빠지고 나중에는 바다 깊은 곳 심지어 물고기 뱃속까지 끝까지 주님 그렇게 떨어지게 해주세요 그러고 싶어요 왜 그 밑바닥을 쳐야 비로소 주님 이러거든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전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일이 생기지 않기를 간절히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지만 주님 이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그런 변화가 없다면 그런 변화를 보일 조짐이 없다면 그런 마음이 없다면 주님 부러뜨려 주십시오 그렇게 부러져서 구원 받고 주님의 극한 문제로 서는 것이 더 가합니다 주님 우리 지체들로 알고는 그것을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여러분 목사로서 그렇게 기도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고통받는 거 힘들어하는 거 알기 때문에 주님 저거 끝까지 쫓아가고 다리멍뎅기 막 부러뜨려서 주눅 앞에 문을 깨주세요 이렇게 기도 못해요 그냥 주님 주님 아시죠 주님 아시죠 만져주세요 저 감긴 눈을 띄어지게 해주세요 보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것이 어떠한 것인지 주님 그들의 심령의 눈으로 뭐 좀 보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이 시간에 정말 단호합니다 주님의 목적대로 그 목적에 따라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 손길들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결단하세요 지금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생각이 있습니다 세상것이 아니고 세상것이 아니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허락하신 그런 훈련들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마무리 이렇게 훈련을 받은 후에 여기서 이 자리에 나온 것 정말 약한 분이 있습니다 때를 지어 대우를 지으며 우리가 그 목표를 향하여 달릴지라도 그들의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공격명령을 향해서 정말 대우를 이며 소리지르며 창문을 넘어들며 그 성문을 넘으며 그 성벽을 넘으며 오로지 주님께서 명론하신 그것을 달아나기 위해서 달리는 그 하나님의 극한 군대 마지막 때를 위해 주님께서 세우신 그 군대 그 군대에 속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백하세요 내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십 년 가운데 주님 앞에 드린 이 결심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훈련시키시는 그 훈련의 손길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앉아있지 마세요 넘어져있지 마세요 잠들어있지 마세요 일어서세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미 우리들의 원수는 겁을 집어먹고 떨며 자기들의 만든 그 성 안에서 그 견고한 진 안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것들을 탈출한 채 가만두면 안되죠 일어나서 공격해 드러내야 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허락하신 하나님의 전신갑차에 믿음의 방패를 넣어주세요 믿음의 방패를 넣어주세요 성료의 검, 말씀의 검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전진에 들어가십시오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또 여러분들 혼자 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 교회가 함께 됩니다 군대로서 함께 전진합니다 함께 넘습니다 함께 돌파합니다 함께 돌파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싸우다가 상처 생기잖아요 위생병입니다 이 교회 가운데 위생병이 있어요 치유를 받을 것이고 회복될 것이고 다시 일어질 것 혹시 아직 싸우기도 전에 병 걸려서 갤갤거리는 사람 있어요 그러면 요청하세요 내가 싸우기도 전에 내 몸이 약해졌습니다 내가 강해져 있었습니다 서로서로를 보고 격려하고 있어요 아 이치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주님께 구하세요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주님께 구하세요 반드시 있어요 도움을 요청하시고 서로를 격려하십시오 서로를 세우십시오 그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극한 군대가 된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된다는 것은 이란 공부입니다 그저 모여서 예배원 찬양 아주 일을 끝 다시 한번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요 하나님의 극한 군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격려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된다 언제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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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돌격 앞에 가시면 가라 합니다 그런 담대함이 있는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히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된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된다 주님을 위해서 일어나세요 그리고 앞을 보세요 아직은 훈련 중이라 할지라도 그 훈련이 지나가다 할지라도 이겨내고 견뎌해서 때가 온다 그때가 되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전진해 내가 하나님의 극한 군대가 될 것입니다 어떤 자는 사도로 어떤 이는 선지자로 어떤 이는 보금자로 어떤 이는 교사로 어떤 이는 목사로 어떤 이에게는 방언의 인사 어떤 이에게는 능력의 인사 어떤 이에게는 예언의 어떤 이에게는 기적의 인사 어떤 이에게는 병든 자를 고치면 정말 말할 수 없는 평안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극한 은사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주어졌고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을 인지하시고 훈련 받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사용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 일어나요 더 이상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쳐들어갑시다 저 혼자는 안 돼요 저와 함께 할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혼자는 안 돼요 여러분들과 함께 할 저는 더 필요합니다 바로 그 옆사람이 여러분들의 옆에 있는 지체가 바로 여러분들의 삶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생명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아깝게 얘기하지 않냐고 내어줄 전우입니다 우선 미리 고맙다고 얘기하세요 고마워 나를 위해서 주의 준비를 해요 땡큐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한테 기뻐하기만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기를